오늘은 지난번 under 제대로 알기 영상에서 예고해 드린대로 under와 자주 혼용되는 below와 beneath의 차이를 그림으로 알아보고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직접 예문으로 연습하면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underneath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예들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under는 지난번에 알아본 대로 위치상 under 뒤에 나오는 것의 아래에 어떤 것이 덮여져 아래에, 밑에, 안에, 속에 그리고 under 뒤에 나오는 숫자 기준 미만에 라는 기본 느낌으로 활용되고 파생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예문은 본편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under와 below 비교해 볼게요 기본적으로는 under가 가장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below와 구분하지 않으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위치상에서 under는 이렇게 under 뒤에 나오는 기준이 되는 대상 아래에만 위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below는 역시 영어로는 lower than으로 under와 자주 혼용해도 되지만 보통 below 뒤에 나오는 기준 위치에 같은 일직선상 아래의 느낌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3층을 기준으로 1층을 표현할 때 below를 쓰게 되는 것이죠 my apartment unit is below his unit 나의 집은 그의 집 아래에 있다 저런 말입니다 이때도 under를 써도 되지만 below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간적인 부분에서 under는 좀 더 기준점에 가까운 부분 혹은 바로 아래에 있음을 표현할 때 쓰게 되니까요 her apartment unit is under his unit 그녀의 집은 그의 집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바로 아래층이라면 beneath와 underneath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치상에서 below를 많이 쓰던 예 중에서 이메일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상대방에게 메일을 받은 것을 내용에 붙여넣고 further to your previous email below I'm writing this to ask you 라고 쓰면서 상대방이 보낸 메일 내용에 대해 요청이나 질문 등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나열할 때도 아래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please answer the questions below 라고 하게 됩니다 또 외국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라는 말을 please leave a comment below 라고 하죠 이렇게 댓글창이 영상과 같은 공간 속에서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below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under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왕 이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영상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관점은 미만이라는 느낌의 아래입니다 under는 주로 나이, 수량, 가격 등에 대해서 미만일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은 술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anyone under 18 is not allowed to buy a goal 저런 말이죠 또 세미나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how many people were there at the seminar? 라고 물어봤을 때 30명 미만의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라고 하면 under 30 people attended the seminar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는 below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elow는 주로 어떤 특정 수치 아래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below freezing below zero 영하라는 말이고 below average 평균 아래 below standard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문으로 보면 밤동안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었다 라고 하면 during the night temperatures dropped below freezing 또는 below zero 그 팀의 성과는 평균 이하였다 라고 하면 the team's performance was below average 또 알고 보니 그 제품의 품질은 기준 미달이었다 라고 하면 it turned out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was below standard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 해석은 이하 못 미치다 안된다 미달이다 등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단어의 느낌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어떤 퍼센티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 수치에 못 미칠 때도 below를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율이 2% 아래로 떨어졌다 라고 하면 the rate of inflation fell below 2%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under와 below의 구분은 어느정도 되셨으니까 비니스와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니스는 under처럼 무언가에 덮여있는 느낌으로 아래라고 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under로 대처해도 되지만 under보다 좀 더 격식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고 보통 뒤에 나오는 것 바로 아래 딱 붙어있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비니스가 below와 혼용하여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under를 쓰는 경우에만 상황에 따라 비니스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under를 써도 되지만 격식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심오한 문장을 쓸 때 주로 비니스를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sadness is beneath his happy face 그의 행복한 얼굴 속에 슬픔이 있다 와 같은 문장에서는 행복한 얼굴로 애써 덮어 숨겨놓은 슬픈 감정이 비니스로 인해서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underneath를 간단히 알아보면 beneath로 끝났기 때문에 beneath처럼 격식적인 문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under가 살아있어서 under의 의미를 강조할 때 underneath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where's my cat? 이라고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불 속에 있을 때 your cat is underneath the blanket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your cat is under, your cat is beneath the blanket 이라고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불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underneath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번에 했던 예문인 are you wearing a jacket under your coat? 에서 under 대신에 beneath와 underneath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below를 쓸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전치사 또는 부사로 사용할 때 자칫 헷갈리기 쉬운 under, below, beneath와 추가로 underneath까지 연습해봤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구분을 더 세밀하게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정도만 확실히 알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under와 관련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